옛 청주역 자리에 전시관과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일땐 사람들이 많이 오던 곳인데 요즘은 한산합니다. 청주 10대 현대건축물 중 하나인 학천탕이 있습니다. 학천탕은 88올림픽 주경기장 등을 설계하신 김수근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어 88년 완공된 8층짜리 건물로 당시 목욕탕 건물로서는 국내 최대 건축물이었습니다. 현재는 목간 카페로 리모델링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수건이나 당시 사용하던 물건등으로 꾸며놨습니다. 수 Grade 수술 여기는 여탕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타일과 샤워기 등으로 꾸며놨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는게 아쉬웠습니다. 음료를 주문하면 삶은 계란과 팝콘을 줍니다. 사우나 앞 냉탕으로 사용하던 곳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